If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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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you fool 난 그렇게 살 테니까 If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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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가 바보라면 그래 난 바보로 살 테니까 With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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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can make it nice 에이니 에이 꼭 좀 맥믹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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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더 좋은 거 많이 보여 드릴게요 네 둘 셋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굴러야 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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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말 줬습니다 킹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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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닌데? 지금 날씨 너무 좋다 와 안녕 네 여러분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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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무튼 참깨 참깨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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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작자들 선수 에서 선수 저 Reid 좋은 텍스트! 좋은 텍스트! 이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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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다음 워! 포커스, 제임스! 포커스! 네, 안녕하세요. 한지윤입니다. 어... 제가 오늘은 갑자기 머리가 커져서... 카메라를... 죄송합니다. 지금은... 수업 중이에요. 춤 수업 중이에요. 이거 뭐야? 오! 잘생겼다! 어? 왜 잘생겨나오지? 근데 맨날 어려운 거 없다고 하시는데...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맨날 어려워요. 치워! 이러는 거 아니야. 소리 귀엽다. 빨간받이. 빨간받이. 두 번째는 이제... 호주. 세 번째는 이제... 샤도치. 네? 샤도치. 혹시. 그게 뭔가요, 혹시? 모르는 게 좋을 거에요. 아니, 그냥 말해주세요. 아니, 샤도치 알죠, 다들. 분명 욕일 텐데... 아니, 아니, 아니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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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. 바로 그 저셋에서 모였어요! 예. 쪽으로 다시 찾아온 전에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